안 됐으면 빨리 오실게요. 나 가만히 서 있는 거 자체가 너무 이상해. 근데 한 10명 오고 이런 건 아니겠지 설마? 많이 왔으면 좋겠다. 아 좀 멈췄어. 멈췄어? 어디야? 직진이야? 네. 여기 직진? 언니 여기 손 여기 있어요. 한 번 더 잡아주세요. 아 여기야? 여기서 멈출게요. 멈춤 멈춤. 오케이. 다 왔어요. 관객을 다 여기 공연장을 채워야 공연을 오늘 할 수 있다고 아까 약속을 하셨잖아요. 네. 네. 아 근데 느낌에 너무 시원한 거 같아가지고 지금 사람이 없는 거 같은데. 털린 소리가 나는데 뭔가. 아니 어떻게 이렇게 소리가 아무 소리도 안 날 수가 있죠? 열기가 없어 지금. 열기가 없어 지금. 어떡하지? 아 나 열심히 홍보했는데. 열 명 와 있겠지. 하지만 룰은 룰이니까 소찬이 씨를 어렵게 모셨지만 공연장이 차지 않았다면 저희는 오늘 공연을 녹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. 차갑네. 차갑네. 많이 차갑네. 근데 좀 다행인 건 어떻게 보면 한 명의 게릴라 콘서트가 아닌 일곱 명의 게릴라 콘서트이기 때문에 사실 안 채워진다고 해도 남탈. 차갑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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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벗어주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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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연할 만큼 나 bisa 개그작 타깝다 야 진짜 aman 어떻게 이렇게 조용히 계셔서 숨소리도 안 나고요 대박이다 이야 대박이다 のは아 으어어어 도도도도 tent 너무 I said one hundred percent 저건 죄송해요. 지효언니가 갱년기라서 Deutsche 한 native 나르시씨도 울잖아요. 스스로 눈빛이 초록초록 이써 그래요 마당에 눈빛이 초록초록 이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좋은 시간 되실 것 같네요 예 자 저희가 준비한 첫 무대는 우리 지금 울보 이지혜씨가 첫 무대를 스타트를 끊을 건데 갑자기 예뻐요 괜찮아요? 마음 추스렸어요? 네네 어찌보면 이제 좀 쉬는 어떤 그런 날인데 저희의 부탁으로 또 이렇게 와서 듣는다고 아저씨는 이 발걸음이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여튼 좋은 추억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첫 곡이에요 갑니다 시작하기 전에 그러면 기합 한 번 넣어볼까요? 다같이 소리쳐요! 언니 화이팅! 이지혜 자 제가 오늘 첫 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를 첫 곡은요 자우림의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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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꺼지세요 잘 꺼지세요 잘 꺼지세요 잘 꺼지세요 날이 한가득 파란 하늘을 채우고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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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 부신 그대가 나의 마음을 채우고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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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두운 날들이여 안녕 외로운 눈물이여 안녕 이제는 날아오를 시간이라고 생각해 꽃다운 내가 그대의 마음을 채울 꽃 향기가 한가득 하얀 도시를 채울 꽃 어두운 날들이여 안녕 외로운 눈물이여 이제는 행복해질 시간이라고 생각해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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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lub 영원히 내곁에 눈 뜨면 언제나 그대의 미소가 나를 웃게 하지 어머님 신나셨다 어머니! 아이고 신나! 자 여러분 즐겨주세요! 노을전 화이팅! 영원히 내 곁에 눈뜨면 언제나 그대의 미소가 나를 웃게 하지 햇살이 한가득 파란 하늘을 채우고 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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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을 난 유래가 나의 마음을 채우고 한글자! 어두운 날들이었냐 외로운 눈물이었냐 이젠 운행복해질 시간 이라고 생각해 헤헤헤 예에 lord 헤이 헤이 Thank you, thank you! 도전ió conflict에 들어!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